남의 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멋진 카페 거금 30억이나 투자를 했는데 몇 년 영업도 못해보고 지금 폐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경남 사천시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삼천포죠. 사천보다는 삼천포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속담에도 그런 말이죠.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그런데 저는 실수로 삼천포로 빠진게 아니고 이 카페를 구경하기 위해서 일부러 삼천포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도착해서 해 질 무렵에 여기에 왔습니다. 왔는데 해가 지면서 저녁노을이 아주 멋지게 붉게 물들었습니다. 카페 바로 앞에는 4차선 국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이 저렇게 바쁜지 여기와서 커피도 한잔 안팔아주고 야박하게 쌩쌩 지나가버립니다. 이 카페 건축물 정보를 보면 허가를 2010년 말에 받아가지고 착공을 했는데 사용성인이 난거는 2019년입니다. 그럼 공사를 9년이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인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자금 부족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폐업한 상가들 쭉 돌아다니 보면 입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망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야 이 물건 정말 싸고 좋다 바다도 멋지고 4차선 도로도 끼고 있고 이거 다시 오픈하면 대박친다 빨리 낙찰 받아라 이렇게 하죠. 그 사람들은 어쨌든 물건 한 개라도 빨리 낙찰을 받게 해야 자기들 수수료를 챙깁니다. 이 카페는 감정평가액만 30억인데 30억 투자를 했다는 말이죠. 지금 9번이나 유찰이 돼가지고 절반 가격인 17억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업자들은 모든 것을 좋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액면가대로 믿으면 안됩니다. 물론 제 주관이지만은 여기 입지 환경 또 망한 이유를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업자들이 첫번째로 장점으로 꼽았던 바다전망 제가 봐서는 바다전망은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산쪽입니다. 바다하고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바다가 보이긴 보이지만 저 멀리 바다가 있다는 이야기고 아무래도 인스타 사진 찍고 이러면은 사진발이 잘 안나올 것 같습니다. 바다가 너무너무 멀어요. 요즘 카페들 보면은 바닷가에 전망 멋진 데 그런 데 짓죠. 뭐 커피 맛, 케이크 맛 이런 것보다도 제일 우선이 바다전망입니다. 손님들이 와가지고 인스타 사진도 찍고 사진발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잘 안됩니다. 여기서 삼천포대교를 건너면은 바로 남해입니다. 남해에 가면은 바닷가 바로 앞에 멋진 카페들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관린도 없는데 저기 보니까 개집을 지어놨네요. 백구가 한 마리인데 진돗개 같습니다. 누가 와서 물하고 먹이를 주는지 혼자 저렇게 쓸쓸히 지키고 있네요. 근데 저를 보더만 짓지도 않고 배가 고픈지 저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카페 뒤쪽에는 이렇게 높다란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식당 건물을 만들어 놨는데 야 계단이 제법 깁니다. 이렇게 계단이 높아서야 손님들이 어디 밥 먹으러 올라가겠습니까? 예 한참 올라가야 식당에 밥 먹으러 도착할 수 있습니다. 와 여기 보니까 꽤 오랫동안 방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데커가 거의 다 부서져가지고 와 나뭇가지도 이렇게 쌓여있네요. 거의 몇 년 정도는 여기는 영업 안하고 이렇게 빈 건물로 비워둔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케이블카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운영중인 케이블카만 41개나 된다고 합니다. 4층 케이블카도 처음에는 상당히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쟁 케이블카 새로 생기면서 4층 케이블카도 예전처럼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에 따라가지고 또 주변의 상권, 땅값 이런 것들도 조금 빠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삼천포는 잘 아시죠? 많이 들어봤고 그런데 사천시는 좀 잘 모르실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삼천포하고 사천이 통합이 됐죠. 그 과정이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응팔 보시면 그때 막 서로 삼천포시로 하자, 사천시로 하자 해가지고 집회도 많이 하고 그런 드라마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저도 당연히 삼천포시로 될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사천시로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삼천포 사람들이 그 시 이름 정할 때 투표율이 상당히 낮았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천이 이겼습니다. 카페 내부를 보면은 뭐 연어 카페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테이블도 있고 널찍하네요 공간이. 케이크도 팔죠. 요새 이거 케이크를 팔아야 수익이 된답니다. 옥상에도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아주 멋진 카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죠. 음식값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뭐 내 월급 빼고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커피 마시러 카페 가보면은 야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커피 뭐 7, 8천원 내사고 케이크 조그만한 거 그 입 큰 사람은 한 입에 틀어 넣을 정도로 그런 작은 치즈 케이크 같은 거 한 개 뭐 7,000원 8,000원씩 하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하고 카페 한 번 가면 뭐 2만 5천원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로 여기 입지 위치 조건인데 요 앞에 4차선 국도가 있죠. 그래서 위치가 아주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봐서 위치가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자리는 삼천포에서 나가는 위치 국도변에 위치를 했는데 삼천포 들어오는 차량들은 이쪽으로 유터널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바로 터널로 진입하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삼천포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카페를 들어오려면 저기 터널을 지나고 한 2km 더 가서 유터널 해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삼천포 남해 여행하고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길목에 여기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 고속으로 차들이 쌩쌩 지나다니는데 일부러 커피 마시러 들어오지 않겠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기는 북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쪽보고는 묘도 서지 않는다는 그런 옛말이 있죠? 그리고 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터널 저 위에는 사천 장례식장과 화장장이 같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게 카페를 막 지어대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아진 겁니다. 경쟁이 심하죠? 그래서 경쟁에서 밀리는 이런 카페들은 결국에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카페 하나 차리려면 돈이 뭐 1,2억 가지고 됩니까? 큰 카페들은 보면 30억, 40억 기본으로 투자를 합니다. 바닷가를 지나다 보면 지금 아직도 카페 엄청나게 지어제낍니다. 돈을 몇십억이나 투자를 했는데 손님이 적으면 망하는 거죠? 아마 앞으로 폐업하는 카페는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천 케이블카 밑에 있는 바닷가에도 초대형 카페들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버렸고 여기 카페는 손님이 더 이상 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올빼미TV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 새로운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